자, 과연 마트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? 지민입니다. 조립 다 끝났나 보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뭐야? 지금 일단 왔는데 필요한 거 있어? 그때 우리 뭐 넣었지? 일단은 사이다랑 딸기 우유요. 그리고 캔 과일. 캔 과일? 과자는 필요 없어? 과자 언니가 그냥 짜릿한 거 있으면 사 와. 짜릿한 과자는 뭐야? 안 넣었어요? 짭짤한 거? 오케이. 일단 퍼롤이랑. 그러면 일단 수박 살게. 수박 잘 두드리고 사. 수박도 못 들이 안 왔어, 맞아. 이거 이거. 저거 두드리는 거보다 저거 꼭지 보고 사는 게 좋은데. 밑에 꼭. 줄무늬이랑 꼭지. 줄무늬이 진한 거랑 밑에 꼭지. 한 번 잊지마. 저거 어디서 들 수 있을까? 오우. 두드리네. 오우. 오케이. 오케이. 일단 수박도 저렇게 계속 먹나. 오케이. 주먹으로 깨버리겠어요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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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민. 김지민이네. 진짜. 수박 파고 있을까? 그래. 수박을. 이렇게 자를 만한 큰 칼이 없어. 로켓펀치. 로켓펀치. 무기 전문가 있는데 무기 전문가. 레이저 무기. 레이저 광선거. 해보자. 우리 그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. 과도를 어떻게 해? 아 저거 한참 걸리지. 돌려야 돼. 아니면 깨 약간 대충 해놓고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. 로켓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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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켓펀치 한번 해보자. 오케이. 무기는 윈터가 다르나요? 이렇게 이렇게. 역시 무기를 날두하는 윈터. 전공살렬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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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터. 오. 윈터. 윈터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깨지. 오 진짜 무기 잘 쓴다. 역시. 오. 윈터 잘했어 잘했어. 오. 이러면은 세계관 인정. 추억이다. 재밌다. 맛있어. 맛있어. 그러킨 학zing 호나이. 맛있어. 맛있어. ен